아 이거를 막 할 때 막 뭔가 막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 네 LOL 키는 느낌으로 켜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앱을 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이러니까 건자잼인 거야 끄닥끄닥끄닥 이거를 업데이트 확인 중이네요 아 제가 이 패드가 저 짱색 핸드폰 좀 줘봐요 네 아 그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했구만 내가요? 응 제가요 아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요 멍청멍청 잘생기기만 했어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아요? 뭐야? 뒤지고 싶냐고 죽여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 네 너무 업데이트 확인 중이에요 됐어요 우리 근데 네 저희가 이거를 거기까지는 해놨어요 해놨어요 그 튜토리얼은 깨놨어요 아 튜토리얼 네 네 겨드랑이 겨드랑이 털 빼는 중이에요 겨드랑이 털 빼는 중이에요 겨드랑이 털 두 개밖에 안 난다고 저번에 말 안 했어요? 말만 했지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? 두 개만 나는지 뭐 20개만 나는지 아쉽네 나중에 기회되면 보여드릴게요 까짓 거 뭐 오늘 뭐 바토바 팬티도 봤는데 뭐 아 그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얘기 하신 거예요? 그분 여자친구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방송이면 사람들 사생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? 그냥 방송 분량만 뽑아려면 돼요? 미안해요 이 자리에서 사과할게요 장난이죠? 그럼 뭐해 방송으로 다 나갔는데 실수했네요 제가 저 피지 팬티 본 거 아니에요 멀티모드 하면 되죠? 네 멀티모드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진짜 꿀잼은 지금 보관함에 있는 거 골든글러브 영입권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뭔데요? 이거가 저거예요 뽑기 기가 막힌 선수들이 나온다니까 보면 저는 운이 좋기 때문에 확률 있는 거죠? 네 제가 디아블로2를 할 때 네 55레벨 그러니까 할배검이 나오기 전에 할배검이 나오기 전에 까마귀 칼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국검이었는데 제가 그 국검을 55레벨 대자마자 55레벨 대자마자 제가 뭔지도 몰랐을 때 딱 뽑았는데 그 PC방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했을 정도로 국검 그래서 제가 뽑았거든요 저는 이런 운이 항상 좋아요 이거 뭔지 이 느낌 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리니지 성주였거든요 몇 살 때요? 저 어렸을 때요 저는 너 낫고요? 네네네 저 초등학생 때였는데 근데 저는 제가 살면서 우리 아빠가 취한 걸 두 번 봤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게 비싼 거에 뭘 발랐는데 실패했을 때였어요 아 그거 저거 강화 바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공주님이셨네요 네 제가 리니지를 딱 시작하자마자 아빠가 막 이것저것 이건 투망이고 뭐고 해서 줬는데 네 투망 떨궜다면서요 떨궈지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플로 갈아탔죠 아 메이플로 뭘 했어요? 네 메이플은 제가 저희 서버에서 작품 투구를 제일 처음으로 받았어요 엄청난 집안이네요 아 근데 저도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긴데 개인 방송으로 이것저것 게임을 좀 해보다가 스티몬이라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스티몬 네 이것저것 해보다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 봤잖아요 지난번에 뭐 했는데요? 던파? 아니 아니 그거 그거 뭐냐 거시기 불쏘했어요 불쏘 네 그거 그거 했는데 방송으로 내보내기 되게 안 좋더라고요 화면이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 리니지 1을 다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리니지 1 방송 어떨지 여러분 그 리니지 1 방송하면 어떨지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이거 뭐죠? 엠로그죠? 네 엠로그 페시판에 좀 남겨주세요 이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선물받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감색중 봐봐요 봐봐요 실버잖아요 실버잖아 우와 전 이렇다고요 전 이래요 보관 하나만 더 까봐요 아 다 깔거에요 보세요 전 또 실버 골드 실버 실버 아 깜짝이야 외야 이거 골드를 잘못 봤어요 외야가 뭐예요 선수 표정 보면 나오지 않아요? 피그매야 비급예요 비급예요 좌투 자타는 뭐예요? 좌투 자타? 네 무슨 화찌 빨리 좀 봐 화추 같아요? 응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선수 검색중 어오 골드야 골드야 봐봐 내가 된다 그랬지 전 돼요 저는 되는 사람이에요 랄럭키 가이 나도 해볼래 나도 보세요 아무나 다 골드 나오는거 아니야? 이거 봐 실버 아 실버는 그냥 나오나보네 한번 해봐요 선물 받기 3개 딱 해요 저도 3개 했으니까 실버 플래티넘은 없어요? 아 나 3개 다 실버야 실버인데 51점짜리 실버에요 저는 53점짜리 실버였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너와 나의 눈높이예요 잘났어요 아우 진짜 내가 진짜 골드 타자 세트 선물 받기 투 세트 선물 받기 아 바로 보관되면 팬사인에 선물 받기 비타25는 뭐에요? 이건 소녀시대가 선전하는건데 약 빨고 하는건가?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거 같아요 도핑이구만 국가대표 유니폼 너무 많아서 도핑 테스트 못할걸요 하나? 고고 어 잠깐만 브론즈 등급 이상이면 브론즈도 나온단 얘기에요 이거 다 그냥 공짜에요? 계속 받기 받기 하면 되는거에요? 아 요거는 이제 받을 수 있는거에요 초반에 그 이게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저희 회사 장인분들께서 네 기존 사용자와 초반 진입자의 그 갭이 너무 커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 음 잘못 만들었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좀 주는거 같아요 적응하라고 선수 검색중 근데 이게 처음에 이 게임을 딱 시작하고 나서 튜토리얼 하잖아요 대충 어느정도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는 알겠어요 아 튜토리얼 잘 만들었어요 한바퀴 돌면 되는거잖아 인벤추리 한번 보고 자 팀관리 한번 할게요 음 고고 제가 어 어 이거 뭐야 파워 아 이게 특성인가 보네 엠블럼 장착? 네 엠블럼 장착 아 1레벨 나중에 이거 그린은 뭐지? 장인을 한번 모셔야겠어요 아 그니까 저희가 한두번 하고 모신다고 벌써 섭외해놨죠 아 벌써 섭외해놨죠? 아유 벌써 아 다르네 골든글러브 장인 잠깐만 근데 어떤게 등급이지? 아 이게 브론즈 녹색이 뭐지? 녹색? 녹색이 더 낮은건가? 종합이 28점 아 녹색은 완전 저기네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아마추어 등급이네 아 종합이 28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브론즈가 40점대고 네 네 40점 초반대 파란색이 더 낮은거네 녹색 파란색 브론즈 녹색 파란색 브론즈 그러면 내 아까 어디서 내 저기 공들 나 파란거 3개 있는데 아 나는 저기지 골드가 아니라 똥 아님 똥? 아 난 실버지 바꿔 나도 나도 제발 실버 되고싶어 어 잠깐만 44점 이거랑 얘랑 바꿔 아 제기에요? 노노노 노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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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수인데 투수는 좋은사람 필요해요 노노 아 40점 있네 이거 실제 선수이름 아니에요? 맞아요 실제 선수이름이에요 실제선수 사진이구요 음 29점 44점 그러면 실제로 잘하는 분 그 확률 좀 그대로 한건가? 반영했겠죠? 반영? 어느정도 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음 음 잠깐만 아 또 이것도 하루종일 갈고 앉았겠네 또 아 이거 그냥 해요 그냥 한번 할까요? 네 한번 해 한번 해 어떻게 해요? 방 만들기 방 아 너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들게요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멀티모드 네 방 만들기 네 랜덤 비공개 바로 시작은 뭐지? 연장무 연장유 연장무 확인 연장무루에요 네 초대 초대하기 네 초대해주세요 어 친구 저는 나이스게이지라는 한국 어 왜 오프라인일까요? 그거 핸드폰꺼구요 친구 추가해서 네네 한글로 나이스게이지 하시면 돼요 아 얼른 빨리해요 빨리 지금 방송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초대하기 아니 친구 등록을 하라구요 아니 빨리 들어와요 신청했으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급해 마음이 정재훈 대 봉준 너 왜 봉준군 있어요? 저니까요 봉준군 의사 아닌가? 봉준군 열사인가? 차라리 제 출신수가 나왔네요 네 소리가 조금 작은데 여기 스피트 니껄키지 말고요 방송 정신 잃었어요 저기 선생님들 저것 좀 펴주세요 아 저 뒤가 좀 민감해서 네 네 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쨌든 게임하는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게임이 재밌는건 뭐냐면 네 카드 트레이딩도 되는데 카드 게임이면서 실제로 이 야구 게임이기도 해요 근데 이 야구 게임 자체도 잘 만들었어요 제가 먼저 던지는거에요? 던져요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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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주인이네요 아웃 아웃 발주인이 아니고 저는 봉준군이고요 나 이름은 뭐지? 손시현이에요 뭐야 던져 던짐 던짐 아이씨 예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면은 네 저 안죽은거죠? 안죽었죠 죽는건 나구요 네 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야 예 스트라이크 진짜 못 못한다 진짜 나 막 던지는데 막 던져요 내가 홈런 쳐줄테니까 좋았어 아 아아아아아앙 으아아악 그 쌋 Which is 각각해 Taylor Heek 힉 aire bod 스트라이크 아니 los 안죽 너 비타낙 bad 고개 아 selling úa 트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루다 이루다 컴온! 뭐하니? 던져! 위로 올라갔는데 뭘 던져야 어 왜 이루고 이루 가요? 일로로 가야죠 왜 반칙해요? 뭐가요? 으아! 일! 아아! 쉣! 스트라이크! 아악! 일정도 못낸거죠? 네 반칙하니까 그래요 뭔 반칙을 해요 내가? 아들 던져 던져 히힛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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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눌렀어! 뭐하는거에요? 이거 옆에 보면은 이거 커브 볼 포크 볼 이런거 설정할 수 있잖아요 아래요 하고 던진건데요 아 그래요? 미안해요 뭐야? 이야! 쳤어 쳤어!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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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저바띠 저바띠 이런걸 놓치는게 하나란 얘기잖아요 네 내가 봐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딱 하나였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앉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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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씨 잠시! 예! 스타뭐야 왜 이거 왜 스트라이크에요? 이게 왜? 가운데도 돌아갔으니까요 자 봐봐요 이렇게 움직여서 네 아이씨 아이씨 자! 우리 약간 싱크 안맞아서 꼭 쳐요 알았어요 빨리 던져요 던졌어요? 아 던지고 있어요 기다려요 공고로는 중요해요 실밥에 손가락이 안맞아서 그래요 알았어요 흐흐흐흐 빨리 던져요 아 던지고 있어요 아 던져요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죠? 아냐 아냐 아 던지고 있어요 기다려요 아 던질거에요 아 던질거에요 내가 던지고 싶으면 내가 던질거야 내가 던지고 싶으면 내가 던질거야 시간 제한같은거 없으니까 네트워크가 종료되었대요 아 그래요? 네 아 재접하면 되죠 이게 왜냐면 아 다 쳤는데 아 진짜 저희가 와이파이로 해야 되는데 그 와이파이에 조금 거시기가 있어갖고 이거 재접되나 한번 봐봐요 아 저 AI모드로 바뀌었어요 그니까 아예 오빠도 나가진거에요 진행중인게임에 다시 접속한대요 어 어 그래요? 멍추아 아 나 지금 계속 게임하고 있는데 그럼 얘는 뭐에요? 귀신이에요? 아 저 데리에요 데리 아 상대방이 재접속하여 서버라부터 동기화중이라고 몬스터즈 야구다니라고 들어봤어요? 몬스터즈 야구다니 뭐니? 아 저 맞았어요 아 아 진짜 어딜 때려요 진짜 비원템 진짜 비원템? 야 요거로 커버벌로 갑니다 자 요거에 꼭 치세요 네 자 천천히 던질게요 네 꾹 치세요 자 던졌습니다! 버블! 자 아우 이거 왜 자동사무소 1루로 아웃! 달리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? 드디어 체인지됩니다 달리는 거 어떻게 해요? 흔들어요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? 아 흔들면 따불이죠 여러모로 흔드는 건 좋군 아이 그러면 빠생! 스트라이크 제 생각에는 네가 공 조절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가운데로 들어오네요 아 자꾸 하는데 배드로 떠 아 쉣 참 나는 아 공을 이렇게 잘 던져주는데 아 던지세요 못 맞추는 던지세요 입으로 던져요? 던지세요 컴온! 일루타를 할 수 있겠다 빠생! 걸어가냐? 아앗! 야 김동주 방출해 방출해 김동주 참 저도 못 먹어 참 아 아 뭐야 뭐야 왜 아 왜 왜 빠다를 흔들어 포심 패스트볼이 뭐예요? 몰라요 뭐니? 일단 어디다 던져요 스트라이크인데 내가 흔들었으니까 스트라이크지 아 던져 던져 좋아 좋아 예 아 아 아 진짜 짜증나네 이게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? 선생님 내일 보세요 이거 어렵다니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던져 아 나갔어 나갔어 어디 맞았어요? 잘 맞았어요? 조준 잘 됐어요? 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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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뼈 두 대 나갔어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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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나갔어 어 만족해요 얹어 네 아 크 진짜 2mm 차이였다 와 진짜 2mm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오케이 컴온 이야 뭐야 다 죽여라 다 죽여 아 씨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홈런 치면 되죠 내가 홈런 치면 3점이죠? 아니요 60점이요 이상한 노래 하네 또 아사 와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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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야 하지 하지 아아 세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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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데이 영 아사 60점 내드린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어 근데 왜 이 점이에요? 빵! 헤헤 스트라이크 너무 큰걸 노렸네 여기에 막 그 타구 예측하고 막 이런거 없나? 저쪽으로 칠거라고 막 이런거 빵! 아이고 씨 스트라이크 마이크로 컨트롤 한번 해야겠네 나 이거 좀 알았어요 홈런 노려야지 컴온 컴온 예 컵 안 아 2대형 나 이제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감 잡았어 2대형 응 이거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빨리 던져 빨리 아 커버볼 다 죽여봐야겠어 다 죽여봐야겠어 어? 뭐야 야 그 시간을 좀 줘야지 아 뭐야 근데 왜 이게 뭔지 알아요? 마구에요 마구 국쪽 으 ca 잘 으 앗 야 아 이거 왜 아 이거 왜 기가 막히죠? 아 이걸 못 받는구만 아니 이거 왜이렇게 도길 안 secure 1973 아 아 아니 아ách 아웃 이 막 던져도 되는구만 자 알겠습니다 그럼 패스트 볼러 선생님 머리에 던져드릴게요 아 안되는구나? 기계 맥히네 화사! 아니 이거 스트라이크 네모가 스트라이크 네모가 왜 이렇게 커요? 그쵸? 네 이상하네요 원래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쵸 야! 쳤다! 아씨 잡으면 되지 잡으면 되지 잡으면 되지 야구는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? 11명이 하는 거죠? 한 12명 하지 않을까요? 그럴 수도 있죠 집에 사람이 많으면 많이 하는 거고요 아씨 잘할 수 있어 아씨 요거 좀 노하우가 있어야겠네 아 뭐야 아니 난 진짜 치는데 왜 안 쳐지? 희한하네 희한하죠 제가 막으로 던지고 있어서 그래요 막으로 던질 때 커맨드가 있어요 위, 아래, 왼쪽, 오른쪽 하고 양손 두 개 눌러봐요 아예 아웃이지 아 왜 아웃이야? 아 잡아버리지 아 진짜 짜증나 아 잡아버리지 아 끝나버리지 LG 트윈스 고르셔서 그래요 아 짜증나 LG가 좀 약체네 참 어이없는 소리 하네 컴온! 주산 따위가!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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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요! 컴온옷! 아이씨! 아잇! 아잇! 잡는게 LG 지금 이기란 말이에요 올해 LG는 다르단계 빠짱! 아 이거를 아웃이란게 내가 파워 안올려야겠다 아 파워 올리는거보다 배팅보다는 배팅파워보다는 일단 치고 스테디셀러가 좋아하네 아! 아 이렇게 일로씩 전진하면 돼 일로씩 전진하면 돼 이게 파워를 올리면 그 타격 영역이 좁아지거든요 아 근데 이거 뛰는거 어떻게 하는거에요? 이거 수비 어떻게 해요? 수비요? 네 막기 버튼 눌러요 막기 버튼 막기 버튼? 네 박기 버튼 아이씨 아이씨 치사해 좀 안껴주면 사야지 진짜 자동으로 하는거에요 자동으로 일단 던지고 때리는거 말고는 다 자동이에요 도루는 네 아이씨 아이씨 괜히 쳤어 하지만 2로 살았지 아웃 아이씨 투아웃이네 아 이거는 짧게 짧게 멀리 나가야겠다 강속구 던진다 보이소 아 아저씨다 세입 제발 아웃 스트라이크 하더라도 오빠 하나 해야겠네요 하나팬 딱이에요 딱 자 가자 아 뭐야 가자 네 네 의미없는 헛스윙 네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컴온 아이씨 왜이래 야 뭐야 아니 왜 난 못 참 내 마구를 던지는 중이라니까요 지금 근데 사실 공 여러 개로 보이지 않아요? 네 아 이게 그것 때문이에요? 네 마구 던지는 거예요 아 이야 못 치겠죠 제가 처음 본 경기가 하나하고 엔씨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 하나 좀 편드 했어요 오 하나 편드 했다고요? 어 쳤다 파울이 뭐예요? 파울이 뭐예요? 파울이요? 이 흰색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깥 너무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아나 아 아 던졌습니다 아 스트라이크 헛스윙이죠 엄청 늦게 휘두르네요 아 아 가울 못 잡겠어 아 이런거 못하고 제3구 던졌습니다 예 아 던졌어요 아 스트라이크 아웃 발이 짧아서 그래요 자 꼬시 베스트볼 준비합니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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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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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완벽한 타이밍 어깨붙고 던졌습니다 아 뭐야 아 아 잡았어요 아우 승리 하 승리 어 탈론장이 김일분이에요? 네 오 그 여러분 저희가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나이스 게이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씨는 탈론장유 김일분 네 한글로 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친구 추가 많이 해주세요 친구 추가요? 친구 추가 서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하시면 저희 꺼요 일단 같이 해가지고 게임도 좀 하고 그러십시다 일단은 저희가 1부 여기서 잠깐 아 벌써요? 딱 한판 했는데 그죠 딱 한판 했잖아요 재밌어요? 어 이거 꿀잼있네 이거 그래요? 네 니가 못하니까 재밌어요 이기니까 하하하 원래 게임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랑 해야 재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때려라 8분 남았는데 가위바위보 해서 딱밤 한 대밖에 할까요? 딱밤? 네 8분 남았는데 그러면 응 아 우리 어플 소개 안했네? 이거 이따가 어 이따요 이따가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서 응 그거 알아요 그러면? 뭐야? 이렇게 하고 싸대 때리는거? 하하 하하 아 이렇게 하고 알죠 그러면 1분씨는 나를 때릴 때 이렇게 때릴게요 네 그리고 나는 1분씨는 이렇게 하면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자니까 아냐아냐아냐 똑같이 해요 이렇게 하고 때릴게요 이렇게요? 네 이렇게 하고 때린다고요? 네 손바닥에 때린다고요 그니까 모양 어쨌든 소리가 나고 모양새는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맞을테니까 그냥 이렇게 때려요 그래요 그럼 응 니어금님만 아프죠 하하 뭐 낼건데요? 저요? 주먹이요 주먹이요? 네 네 그러네요 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주먹낸다며요 잠깐만요 네? 주먹낸다며요 아 그냥 한번 하하하 요번에 그냥 없이 가죠 네 밑장 깔지 말고 네 됐어요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전략 좀 짜는데 이번 경기가 진짜 경기입니다 네 좋아요 저도 생각한게 있어요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죠? 읽혔어요 그거 말고 다른거 내셔야돼요 뭔지 알겠죠? 저는 신의점지해주신 걸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좀 해봤나 아 살아있네 가위바위보 좀 해봤는데 아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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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비라 뒤집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예 예 예 자 빨리하고 빨리하고 입으로 갑시다 celebrations 도 releasing 설정 파위두부 craft 2부에서 работает 쏜 compartклад 공격 때로 포기 시작 맥주